구국을 위해 최후를 바친 이범진 선생의 묘 경술국지가 일어난 이듬해 선생은 조국을 위해 마지막 복수를 결심합니다 비정하게 써내려간 한 장의 유서 비통함을 남기고 순국한 이범진 선생 한복 입기를 즐겼던 외교관 그의 장례식은 많은 러시아 시민들의 애도 속에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공동묘지 정비작업 중 소실됐다는 선생의 유해 감염만 남은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선생님이 오지avor 소세하면서 죄송합니다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찾을 수 있도록 저는 정말 정말 기뻐요 그리고 길도алы 제 생생기 수 있어요 아직도 요즘 아주 성장 생각보다 그 서서는 이것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일본의 전쟁이 더 큰 힘이 되었고, 많은의 전쟁이 더 큰 힘이 되었고, 또 다른 전쟁이 되었고, 또 다른 전쟁이 되었고, 또 다른 전쟁이 되었고, 전쟁이 되었고, 그는 없을 것 같다. 네. 우리의 전쟁이 너무 슬픈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곳에서 이의 전쟁이 되었고, 이의 전쟁이 되었고, 진심 어린 연설로 세계를 감동시킨 2위 중 아버지의 자결로 큰 상심에 빠진 그는 연애주 지역에서 활동했다는 이야기만 전해질 뿐 행적을 찾지 못한 채 위패로만 모셔져 있습니다 100년 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혹한의 땅 러시아에서 조국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하신 이범진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후손 윌리아님께 한국으로 초청하는 초청장을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을 잊지 않습니다